찹쌀여우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예요. 개구리 3마리가 서로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우리 누가 가장 높이 뛰는지 겨뤄볼래? 그래 좋아. 준비 시작! 펄쩍 뛰어오른 개구리들은 그만 옆에 있던 우유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휴! 빨리 어디서 나가야 해! 그러나 우유항아리가 너무 높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휴! 잘 찾아보면 나가는 구멍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개구리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다 끝났어. 어차피 나가지 못할 텐데 애쓸 필요 없어. 하늘의 뜻에 맡기자. 이렇게 말하고 두 발을 가만히 모으고 있던 첫 번째 개구리는 우유항아리 안에서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달랐어요. 있는 힘을 다해 우유항아리 벽을 기어올랐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힘이 다 빠지자 포기하고 말았어요. 안 되겠어. 이제 희망이 없어. 온몸을 축 늘어뜨린 두 번째 개구리도 우유항아리 안에서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 개구리는 곰곰 생각했어요. 아니야. 반드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세 번째 개구리는 얼굴을 우유 밖으로 내밀고 쉬지 않고 발장구를 쳤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개구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쳤어요. 정신이 멍해지고 뒷다리에 힘도 빠졌어요. 개구리의 몸은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아, 이제 나도 죽게 되는구나. 그때 개구리 뒷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개구리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른 그 딱딱한 것에 몸을 기대었지요. 딱딱한 것은 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곧 우유 항아리 안을 가득 채웠어요. 마침내 개구리는 우유 항아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딱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헤엄을 친 바람에 우유가 딱딱하게 굳은 거였어요. 절망의 늪에 빠지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